오늘 은혜받고 승치될 하님의 말씀은요. 10편 81편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0편 81편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운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된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인미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지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믿음을 키우는 자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리가 머니깐요.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진물러는 19세기에 영국에서 살았던 목사입니다. 그는 오직 기도로서 수천명의 고아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고 먹인 일생동안 오반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큰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조진물러는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부족하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10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또 기도함으로 놀라운 응답을 받았습니다. 밀러는 할매의 뜻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 할매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가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이 세상의 것을 버릴수록 채워지고 약할수록 강해지고 낮아질수록 높아지고 죽을수록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지금 일국 코로나에 인해 국가적으로 굉장히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시기 때 2021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10편 81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는 이 원단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들은 이 언약을 붙잡지 않고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다가 결국 노예가 되고 포례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질이 바뀌지 않아서 속국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예원께 일국 코로나에 인해서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본당 한당과 이스라엘 복음하라는 중심을 가지고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자세로 언약적 비전을 붙잡고 믿음의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2021년 동안 지속적으로 언약성체의 중심을 가지고 원니스되어서 언약성체의 주구로 도전하여서 하느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믿음의 스미스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나 내가 처유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따르는 자가 되어서 입을 크게 열면 하느님께서 입을 크게 염만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불이 채질되어서 유일승의 복음을 누리며 하느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증인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절대 믿음의 입을 크게 여는 자입니다. 자 우리 인사 한번 더 합시다. 입을 크게 엽시다. 8절 보겠습니다. 내 백승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운하노라 내 백승이여 들으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백승이여 들으라 이 말은 세마 인마 원어로로 세마 암이라고 합니다. 청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자기 백승을 부르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언하리라 이거는 원어로 아이다 이거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교훈하리라는 말씀인데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것과 같이 하느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과 개신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과연 무엇입니까 골롯에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보다 더 사랑하는 것 또 저 예수 그리스보다 더 아끼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탐심이나 또 명예욕이나 또 최면이 주인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는 너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여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의 말씀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만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어야 입을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을 담는 큰 그릇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스케일이 되어야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은 오장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와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입을 크게 열기만 하면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입을 크게 엽니다. 그릇이 큰 사람은 스케일이 크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려 가로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성 4장 10절 내용이죠. 복에 복을 더해달라. 지경을 넓혀달라. 이것은 스케일을 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10편 40장 2절에 보니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릉에서 끌어올리셨도다.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일구 코로나로 인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의 수릉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독수리의 날개가 되어서 우리 모두 회복의 상공으로 올라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순종을 의미하는데요. 듣지 아니하면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들이여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한미의 법을 버리고 세상의 법만 의지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야거보소 4장 2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됩니다. 마음을 열고 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였나라 오직 성령으로 입을 열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입을 비전의 입을 마음의 입을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서 일신 전심 지속하여 본당 한당과 2, 3주의 성교에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절대 순종해 듣고 따르는 자. 13절 내용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그랬습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 말은 원어로 소메이 혹은 쇠마라 말로 경청하다, 위하다, 순종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으로 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대적이 무엇입니까? 장식의 3장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지째 아비 마귀는 여러분들을 속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님께서 대신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하님께서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주실 것입니다. 영적 정신갑주를 입고 언약을 붙잡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마귀는 떠나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힘이 솟아나고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또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시대가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여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이 말은 원으로 메산네, 미워하는 자들이며 또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이 말은 에카하슈라 합니다. 이는 하느님을 미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을 속이며 또 진실하지 못하여서 순종이 자주 변해도 하느님께서는 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영원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입술을 닫는 것은 하느님을 미워하는 것과 같고 또 아무리 하느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입술을 닫으면 우리는 여와를 미워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이라고 하십니다. 입을 크게 열지 아니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크게 열면 하느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선택자들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시대가 지속적으로 영원히 계속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숙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여는 백성에게 단지 밀나 꿀을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니라 밀 중에서 가장 좋은 밀 곧 기름진 밀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숙에서 나오는 꿀은 하느님이 꿀을 먹이시는데 석청 이 반숙에서 나오는 꿀은 꿀 중에 제일 최고의 꿀이라는 것입니다. 이 꿀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느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이렇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정말 하느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족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열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에 최고의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느님이 우리에게 만족할 정도로 채워주실 것이고 또 하느님의 말씀대로 그도 안에서 우리는 영적 무장하고 믿음으로 기도의 입을 크게 열면 하느님께서 친히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고 또 최고의 만족할 정도로 여러분과 또 영교의 이 축복을 채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승리에서 확신 있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일심 전심 지속으로 유일승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 파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관상어 중에서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아주 신기합니다. 이 물고기는 작은 의왕에서 기르면 5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커다란 수도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넓은 강물에 방류하면 90에서 120cm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같은 물고기지만 의왕에 기르면 피라미만 하게 되고 피라미만 하게 되고 강물에 놓아두면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코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주변의 환경에 따라 생각의 크기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이 코의의 법칙은 우리의 삶 속에도 깊은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법칙입니다. 우리의 무대는 의왕이라 생각하지 말고 강물이라 생각해서 꿈의 크기를 키운다면 우리 인생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2021년에 1월 5일 첫 주 예배 말씀이 100배의 결실입니다. 내가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였는데요. 좋은 밭, 가시밭, 또 길가밭, 돌짝밭이 있었습니다. 좋은 밭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우직하고 충직하게 말씀의 성체의 지옥으로 또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강단 흐름에 완전히 원네스가 돼서 결실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말씀의 역사를 체험해서 말씀의 시를 뿌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 제자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원난말씀과 첫 주 강단 말씀을 지속적으로 찾고 기도해왔습니다. 이제 21년 6월 반 년이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고 치우려는 원난말씀의 성체의 증인으로 우리의 능력 대신은 하느님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의 입, 기도의 입을 열어서 태양도 달도 멈추는 기도자가 되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의 대 IP의 누림의 삶으로 본당한당과 2, 3, 7 나라, 5천 종족을 위해서 이 위계의 시대에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한 나라, 오직 성의의 충만함으로 절대 믿음, 절대 순종, 절대 순종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